굉장히 노련하게 운영할 것 같고요, 아이티먼저 한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점 슛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는 장면요. 액션, 골프합니다. 오, 네. 메이드 좋았습니다. 저렇게 끝까지 보고 쏴주는... 2명 사이에서 이겨내면서 레이아업까지 보내 슈프를 놓쳤습니다. 홍재형 리바운드. 2점, 에바드 프로, 적중합니다. 대단하네요. 2점을 던지는 장면에서 파울이 나왔다. 액션 7파로 앞으로 들어갑니다. 패스해줘. 아, 이번엔 파울. 파울만 던질하기 때문에 지금 그립을... 불파가지고 파울 장면에서... 2점, 적중합니다. 아, 멋있네요. 네. 올라옵니다. 아, 네. 아우. 네, 다시 한번. 아, 속한 부점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부르기서는 액션이라고... 네네. 또 들어갔네요. 세압을 하다보면, 따라갈 때 도망, 벌릴 때 도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 짧았습니다. 안 되네요. 손재훈이, 송재훈이. 네, 2점 성공합니다. 11, 대 7, 넉점차까지 따라... 30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넉점이 있습니다. 아우. 그렇지만... 네.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픈부 두 번째 라운드. 액션, 19, 8호 아이세 경기. 12대구 아이폰